임상진 무술인 무술인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하나로 팔굽혀펴기를 최다 기록하신 임상진 무술인이십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세계 최고 기록 인증서 성명 임상진 무술인 손가락 하나로 팔굽혀펴기 최다 기록 슈퍼챌린즈 워드백커스 시상 축하드립니다 사진촬영이 있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기둥 때문에 지금 그 일단은 여기 있잖아요 간단하게 15무로 제가 할게요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오늘 이 기록을 선보이십니다 도전 네 하얀 손가락으로 팔굽혀펴기를 시범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박수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땅바닥의 미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하나로 몸을 다 지탱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